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이팜이요. 와이팜이고요. 3400원에 30%요. 다시요. 와이팜 3400원에 30%요. 3400원에 30%면 뭐 어제 사신 거예요? 예. 왜요? 바닥 잡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샀거든요. 왜 바닥을 때 안 사고 올라오는 것 같을 때 사요? 글쎄 그때는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내 거 아니지. 왜 뒤에 이렇게 뒤늦게 올라타세요? 주식은 뒤에 올라타게 돼서 좋은 경우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습관으로 매매하게 되면은 10번 매매하면 9번간 손실 날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내려와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려고 해야지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사게 되면은 운이 좋으면 상승이 조금 이어져가지고 수익이 나겠지만 운이 없으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파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말은 결국은 내려갈 걸 염두에 두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고점 매매를 하면 안 되니까 올라갈 때는 사지 않고 내려갈 때 사야 되는 거죠. 내려가야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늦게 따라 붙어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사실 이거는 물리기 딱 좋은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와이팜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고 나쁘진 않아요. 회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와이팜이라는 기업이 나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도 이제 통신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5G라든지 통신 관련 그런 기업으로 엮여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제사이동 통신 이야기 살짝 나왔다가 잠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즘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살아가지고 조금 움직여주고 내용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는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 간 다음에 이제 5G에서 통신 장비 쪽으로 이렇게 또 눈이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돌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흐름이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직까지 5G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이 그렇게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단기 반등이 이후에 바로 빠져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는 사실 매수할 의미는 별로 없는 자리인데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이어진다면 짧은 수익 내고 3,700원에서 3,800원쯤 올라오면은 팔아낸다 생각하고 매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밀려내려간다면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장비 투자하면 되긴 되는데 비중이 30%면 이미 30%를 여기서부터 담아버리면은 추가 매수하고 뭐 장비 투자하고 뭐가 없어요. 이미 가격이 이상한데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밀리게 된다면은 3,250원이라든가 3,200원 밀릴 때 비중을 줄여내가지고 매도를 다 진행하시던가 아니면은 손실을 강화하고 매도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3,000원 이하에서 잡아놓으면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3,200원, 3,400원에서 갖고 수익 나는 기업이 아니라 3,200원이나 3,100원 또는 3,000원 또는 2,900원, 2,800원 싸게 살수록 유리한 기업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글쎄 말이에요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수, 실패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가 봐요 하고 넘어가는 사람하고 아,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하고 그거를 뼈저리게 내 성장 발판으로 삼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달라요.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번 매매는 그럴 수 있는데요. 다음번에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네. 고맙습니다.